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 강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이 되고 어떤 코너가 또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또 코너 설명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자 이 코너는요 크게 3개의 코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3개의 코너 전에 발음편과 기본 회화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발음편은 중국인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어란 또 어떤 거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중국 혹은 중국어에 관한 기본상식 기본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요. 발음과 성조, 성조 그리고 발음 속에 또 성모와 운모도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1강부터 3강까지의 발음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1강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회화 연습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회화편 코너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패턴 회화 코너이고요. 두 번째는요 첫걸음 문법 코너이고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실력 다지기 코너 이렇게 3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패턴 회화 코너는요. 4개의 중요 패턴, 상황별로 다른 패턴 회화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 회화 속에 중요한 기본 업법, 그리고 그 속에서 단어, 또한 보충 단어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표현들을 배워보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첫걸음 문법 코너에서는요. 패턴 회화에서 간단하게 다뤄드렸던 업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첫걸음 문법 시간에 업법을 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해야죠?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세 번째 코너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구성이 된 코너인데요. 이 실력 다지기 코너에서는요. 크게 역시 또 두 가지의 문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패턴 회화에서 배웠던 기본 회화를 연습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단어 연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바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회화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신 HSK, HSK 시험이 유형이 바뀌어서 유 HSK, 신 HSK로 바뀌었거든요. 그 신 HSK를 또 완벽하게 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실력 다지기 코너를 통해서 업법 그리고 회화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화도 술술 잘할 수 있게 되고 업법도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새롭게 구성이 된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 강의 빨리 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좋은 방법 제가 팁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코너 코너가 있는데요. 자 공부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코너 설명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익히기 위해서는 우선은요. 패턴 회화를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요. 패턴 회화 속에 있는 단어와 기본 표현 그리고 업법을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첫걸음 문법 코너를 클릭을 하셔서 그 코너에 가서 업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실력 다지기 코너로 가셔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함께 학습하시면서 약속을 하실 게 있습니다. 약속 많이 안 하고요. 딱 세 개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요. 그냥 눈으로 제 얼굴만 보시고 혹은 책으로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발음 공부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듣기와 그리고 소리로 내는 연습 꼭 하셔야 한다는 거 첫 번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약속 한자입니다. 중국어의 한자는 제가 패턴의 하를 연습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림으로 우선 익히세요. 즉 모양을 보는 걸로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를 익히시고요. 그 모양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익혀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음을 읽어주는 연습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는 쓰기 연습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한자를 연습할 수 있는 두 번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수다스러워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지금 학습을 하시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수다스럽게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영상의 장점, 이점 여러 번 되돌리고 되돌리고 되돌려서 복습하는 이 세 가지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자 지켜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마지막 하나의 중국어 성어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빨리 이제 중국어 첫 걸음의 모든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어 첫 걸음의 모든 것 큰 뜻을 품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